차 소리만 나면 보라가 이렇게 와요 다리야 쉿 쉿 보라야 보라야 보라 보라야 보라 잘 있었어 야 많이 컸다 많이 컸어 조용 좀 해 이것들아 자 화장실 가고 싶어 우리 신바 화장실 잠깐 기다려 보라 봐 보라 봐 보라야 야 참 보라야 잘 오네 이제 천둥이 더 그렇고 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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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재밌는 행동 좀 해봐 골태리는 행동 좀 아 참 아 어떤 분이 참 그 천둥번개 단위 설아 그 목걸이 보내 주셨어요 제가 아 그거 오늘 그거 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그거 달아 줘야 되겠어요 자 신바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거를 보내 주셨어요 이제 한번 달아 볼게요 자 자 자 놀아 놀아보자 그라니 보라야 그라니 보라야 자 우리 누구부터 할까 자 우리 번개부터 번개해 번개해 이리와 야 야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이걸로 이걸로 새로 해줄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리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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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וב아 참 아 이름 사야 돼 아 이름 써야 돼 아 이름 써야 돼 이름 써야 돼 아 이름 쓰고 이쁘다 나중에 쓰자 범계 다시 범계 다시 이리와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이야 이쁘다 정말 이쁘다 어 이쁘다 아이고 안 잘라지네 범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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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기다려th 이야 인물이 산다 자 다음 천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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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봐 이리와 목 그렇지 천둥이 인물이 산다 인물이 살아 이야 정말 멋있는데 자 이제 단이 단이는 새로 왔지 얼마 안됐는데 또 바꿔야 되겠네 다리야 다리야 이리와 다리 이리와보 그렇지 이야 이쁘다 이야 이쁘다 아이구 이뻐라 단이 빨간색 아이 이뻐라 자 이름은 제가 시간날 때마다 하나씩 제가 새겨서 다시 해줄게요 자 서라 서라 이리와 서라 녹는거 아냐 서라 이리와 심바야 너 엄마한테 물린다 심바 심바 서라 이리와 서라 이리와 서라 서라 심바야 아 왜 아 아이구 이뻐해달라고 이뻐해달라 그런거 서라야 이리와 아 아 서라 서라 아 서라 이리와 서라 이리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보라 아 아 보라야 가져와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목걸이 다 바꿨어요 예 아 자 아 아 아 아 모여봐 자 목걸이 자랑 자 모여봐 자 저기 목걸이 자랑해 자 우리 천둥이도 목걸이자랑 다니 이리와봐 다니도 목걸이 자랑해 저 목걸이 예쁜거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인사해줘 고맙습니다 이리와 설화 설화도 아 설화가 정말 설화가 이제 인물이 사네 인물이 사러 자 설화 인사해야지 목걸이 고맙습니다 하고 자 이제 보라를 또 중점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보라 이리 나와봐 보라 그 혹시 그 먹거리를 하니까 전제 덜렁거리는 것만 제가 타이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얘네들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보고 싶은 행동 있으시면은 제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 그러면 자꾸 저 그러니까 너 다니한테 잘못하면 울려 너도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얘네들을 그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뭐가 보고 싶으신지 뭐가 보고 싶으신지 보라야 보라야 찬둥아 야 너 어색하다 야 네 파란색에서 형광색으로 바뀌니까 아 으 아 자 천둥 하고 있고 형광색은 두 개 예요 천둥이 하고 어 벙개 근데 노란거 천둥이 어 저 미세겐 번개 moms이 개 şu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도 두 개 요 아 저기서 서로 하고 단이하고 자 다니는 미생 서라는 남자까지 생긴 에 네희아 빨간색인데, 작으니까 보라는 금방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어제... 아, 제가 어제 계란을 줬는데 우리 보라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아시죠? 제가 오늘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계란을 가지고 와서 저 프라이판에다가 6개를 놓을게요. 아, 5개만 놔볼게요. 과연 그러면 누가 이거를 꺼내서 깨먹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어떤 미션인가? 근데 저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어저께, 어저께... 어저께 그 보라의 행동을 봤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들아 놀고 있어. 내가 계란 가져올 테니까. 일로 보라 이리 와봐. 아, 타이브를 좀 못 건져야 되겠네. 좀 기다리자, 그치? 자, 계란 가져올게. 자, 보자. 자, 내가... 제가 계란을 안 깨줄 겁니다. 계란을 안 깨주고 여기다 놓고 자,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볼게요. 얘들아... 얘들아... 계란 먹자... 자, 보라 들고 왔죠? 자, 보라 들고 왔습니다. 자, 저렇게 던져요, 저렇게... 지금... 다 네 개 그대로 있어요. 보라만 하나 들고 나간 거야, 지금 절로. 얘네는 오먹을 걸, 보라가 다 먹을 걸. 네, 보라가 깼습니다, 드디어. 예, 그리고 저기 뒤에 천둥이나 설아는 깨진 거에서 조금 흘러나오는 거. 네, 그걸 주워 먹고 있죠. 오! 번개도... 번개도 지금 끄집어냈어요. 자, 번개가... 끄집어냈어. 끄집어내긴 다 끄집어내네. 자, 근데... 우리 보라처럼... 깨서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심바가 드디어... 옛날에 먹던 그... 실력으로... 그 실력으로 다시... 내려던졌죠. 아, 번개도 알았습니다. 예, 깼네. 단위도 가지고 올라갔는데... 자, 단위도 가지고 올라갔는데... 물고 다녀. 단위가 지금 물고 다녀. 자, 여기까지 물고 왔어, 단위가. 아, 심바도 깨 먹었어. 자, 번개도 깨 먹었어. 천둥아, 나한테 오지 말고 계란이나 깨 먹으라고, 인마. 자, 지금 이제... 살아있는 거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두 개. 어, 심바가 또 들고 갔습니다. 예, 심바가 들고 가네. 아, 저렇게 던져서 깨 먹습니다, 심바가. 보라야, 하나 남았는데 얼른 와. 왜 이렇게 오래 먹어. 아, 깨서 엄마를 주네요. 엄마랑 같이. 효자 났네, 효자 났어. 자, 계란 먹방이네요, 오늘. 아, 우리 불쌍한 천둥이. 과연 이걸 어떻게 먹을까? 어, 물었어. 천둥이도 물었어. 이야, 다 바보들이 아니구나. 그렇지, 툭 떨어뜨렸어, 천둥이도. 보라한테 배웠나? 아, 천둥이도 깨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란이 하나가 모자르죠. 다섯 개만 났으니까. 제가 두, 세 개 더 갖다 놓을게요. 이야, 근데 첫 번째 가져간 건 보라였어요, 그죠? 보라가 천둥이 먹는 걸 뺏어 먹을까? 보라가 천둥이 먹는 걸 뺏어 먹을까? 자, 서라한테 천둥이가 뺏겼네. 네. 자, 또 갖다 놓을게요, 데라. 야, 이거 재밌다, 이거.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가 보겠지? 자, 봐봐. 봐봐. 자, 보라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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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보라, 이리 와봐. 또 줄게. 보라, 이리 와봐. 자, 보라 눈 좀 보세요, 보라 눈. 이야, 보라 좀 봐. 보라. 자, 나왔습니다. 하나 물고 가, 벌써. 보라 저 물고 가, 던졌어. 아, 쟤 대박이다, 쟤. 어? 들어가 버렸어. 이야, 천둥이 번개도. 예, 들었다 놨다. 어우, 지금 보라가 집어 던진 거. 제가 못 찍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집어 던져서 계란 터져서 나온 것 좀 봐요. 자, 하나가 아직 남아 있죠. 자, 천둥이가 물고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보라. 대단하다, 우리 보라. 예. 어디다 내놔도. 살겠어. 잘 먹네. 아이. 자, 천둥이도. 깨서 먹네요. 또 설아랑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에이, 참. 성격도 좋아. 자, 이렇게 계란 날달걀 먹방이 이렇게 또 금방 끝나네. 아이고. 아이고, 재밌어. 앙. 아이고. 치건 안 뺏겨요. 헉. 이 성질 급한에는 저 껍데기 다 먹어요. 자, 우리 보라가 또 가보지만. 예. 없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란 껍데기 말려서 빠서 가루를 내서 먹을 때 섞어줘도 괜찮아요. 칼슘입니다. 칼슘 잘했어? 심바? 괜찮아? 괜찮아? 다 먹었나? 다 먹었어? 아유 잘 먹네. 다섯 개, 세 개, 여덟 개 먹었네. 오늘 여덟 개 먹었어. 자, 잠깐의 빅찔 타임을 하고 자, 빅찔 와 누구야? 어, 벙개부터 조금만 하고 다리 저리 가 있어. 다리 저리 가 있어. 나는 저기 심바하고 먹자 사료나 주로 갔다 올게. 다리 저리 가 있어. 다리 저리 가 있어. 천주인지 조금 이따가 이따가 저녁에 해줄게. 너 뭐해? 됐어 설아 설아야 설아야 너희들 하지마 하지마 자 신바야 신바야 장모님 사료 주러 갔다 오자 신바야 신바 장모님 사료 주러 갔다 오자